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인 중부 내륙지선 고속도로의 유천아이시가 오는 29일 오후 5시부터 개통됩니다.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 휴게소에 생긴 적은 있지만 고속도로 본선에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이번 유천아이시가 처음으로 유천아이시가 개통되면 대구 서남부권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고 출퇴근 시간대 도시고속도로 남대구아이시에서 서대구아이시 구간의 혼잡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천아이시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4.5톤 미만의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4.5톤 이상의 대형 화물 차량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